안녕하세요. 메뉴터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디락스의 스푼은 뜨거울까 차가울까? fit.trip.com and 메이시스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경기가 돌아가는 상황부터 일단 직관적으로 오늘은 제가 연극 배우로 연극을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연극 보니까 좋죠? 대학로에서는 아침에 연극 안 하거든요. 저를 미국 경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메리칸 이코노미입니다. 아메리칸 이코노미가 그냥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다가 코로나라는 세균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숨이 헐떡헐떡 넘어갈 듯 거의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의 의사가 응급실에 있는 죄다 주사를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몰핀 주사를 났죠. 유동성이라는 몰핀 주사를 났습니다. 결국 숨은 돌아왔어요. 겨우 눈을 뜰 만한데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발생했죠? 물가라는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기도까지 두드러기 나서 숨이 다시 막혀버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호사를 부르기 시작했죠. 빨리 항이스타민제를 투여해라. 항이스타민제 금리를 투여해라 합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마구마구 항이스타민제를 투여해야 하니까 울트라 무슨 자이언트 스텝 막 밟으면서 투여를 하니까 두드러기가 좀 가라앉았어요. 의사는 너무 힘드니까 환자가 돌아왔으니까 좀 만 보자. 그게 파월 의장입니다. 파월 의장이 너무 무리한 나머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쉬러 갔어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이 연극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죠. 여기 제로 금리를 하다가 여기서 바로 코로나 폭탄을 맞은 거죠. 미국 경제가. 숨을 헐떡이듯이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 몰핀 주사용을 죄다 투여했죠. 유동성 제로 금리 싹 다 투입해가지고 환자를 일단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환자를 살렸는데 두드러기가 났어요. 물가라는 두드러기가 나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니까 그 항이스타민제로 눌러야 되니까 급격하게 항이스타민제의 용량을 높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자의 두드러기가 좀 가라앉자 조금 지금 항이스타민제를 조금 조절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주도했던 의사는 지금 자기가 아파서 쉬러 갔어요. 지금 계속 5.5%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항이스타민제를 이렇게 급격하게 투여한 것은 물가라는 두드러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 물가라는 두드러기가 조금 가라앉으니까 항이스타민제에 해당되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자, 두드러기가 완화가 됐나 볼까요? 두드러기가 완화가 됐습니다. 물가라는 두드러기가 완화가 되니까 항이스타민제를 투여를 멈춘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시 두드러기가 발작이 일어나면 항이스타민제를 또 투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나 의사나 이게 모두 다 싫은 거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응급실 의사 지금, 바이탈 의사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자라 가야 되는데 머리도 떡져 있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몰핀을 맞다가 항이스타민제를 맞다가 몸이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의사선생님 제발 비타민 먹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금리가, 물가가 잡히면서 저번에 예상치가 보압으로 나왔습니다. CPI가 YOY 기준으로 3.4 예상치였는데 3.4가 나왔죠.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 유동성을 쏟아부어서 물가라는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8%가 넘나드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 3.4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두드러기가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근데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탈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표치는 2%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2%까지 낮아질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히스타민제의 용량을 낮추긴 했지만 아직 주사기를 완전 손에서 치우지는 않은 상태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실험률입니다. 만약에 물가라는 두드러기를 잡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를 했는데 금리라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를 했죠. 근데 이게 두드러기를 잡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두드러기를 잡는 걸 넘어서가지고 어렵게 시체 같은 환자를 살려놨는데 다시 목줄을 재버리면 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물가라는 두드러기만 완화하는 데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정상세포를 침해해가지고 또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실업률이 치솟고 실업률이 이렇게 높게 치솟았을 때 실업률은 아니고 이거는 실업수당 청구건수입니다. 실업을 할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러 가서 그 청구건수가 잡힌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많이 잡혔다는 거는 매주 나오는데 매주 실업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지금 2주, 2주 연속 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대 금리, 항히스타민대 투여를 조금 완화를 시켰는데 실업률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부분이 나타났는데 반대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늘어나니까 물가를 잡는 데서 멈추면 금리라는 항히스타민대 효과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 목적에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실업자를 양산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표가 2주 연속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파월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매 판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금리를 올려서 지금 5.5였잖아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두드러기를 잡으려고 2%라는 두드러기 완화 목표를 가지고 가져가는데 만약에 가는 와중에 2%의 목표를 달성했으나 문제는 실업률이 치솟아버리고 고용시장이 완전히 급강화해버리고 소매 판매가 위축이 돼버려가지고 경기가 다시 죽어서 코로나 세균을 맞았을 때처럼 돌아가버리면 이 모든 어떤 행위들이 인간의 행위에는 모든 어떤 뜻이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 수많은 3, 4년간 했던 이 우리 각고의 노력들이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평가는 파월을 아주 악랄하게 비판하게 되겠죠. 누구도 그러고 바라지 않겠죠. 어쨌든 소매 판매는 예상치 0.4% 증가했는데 0%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례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몰핀 주사, 금리라는 몰핀 주사를 물가를 잡기에 투여를 했는데 금리라는 유동성이라는 몰핀을 투여했는데 두드러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금리라는 항의 스타미를 투여를 했는데 물가는 두드러기는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매 판매가 위축이 되고 신업수당 청구가서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경제 지표는 여기까지고 만약에 경제 지표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위축된 것이 보이지만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니까 만약에 기업들의 실적이 기업들의 실적이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비에 관련된 소비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바라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아주 차근히 금리 인하로 가서 금리 인하라는 건 비타민이죠. 비타민을 입에 넣어주게 된다면 그거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신업수당 청구가서가 매주 계속 치솟고 소매 판매가 계속 꺾이고 그래서 고용시장이 급강하고 급강하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되버리면 그러면 안 좋아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죠. 그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아까 말한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금리 인하인데 환자의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가 틀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비타민을 받아 먹으려고 입을 이제 벌려가지고 눈을 번쩍 뜨고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비타민을 주는 거랑 환자가 다시 코로나 때처럼 또 시체가 돼가지고 그걸 살려고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거 그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일어나버리면 뭐냐면 국가에서 그냥 완전히 깃발을 꼽는 거예요. 우리 이제 너무 힘들어. 다시 코로나야.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럼 기업들의 실적을 볼까요?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지 않았다면 그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죠. 지금 보시면 홈디포 실적 여기서 해드렸죠. 홈디포도 소매 판매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죠. 한주평에서 말씀드렸죠. 부인이 남편 보고 남편이 부인 보고 나 모시랑 망치 좀 사줘. 미국은 맨날 고치고 사는 게 일상이니까요. 주택이 많으니까. 근데 못하고 망치도 못 사는 겁니다. 왜냐? 아까 실업자가 돼서 실업수당 청구원 수 올라갔잖아요. 실업수당을 청구하러 갔는데 그 실업수당 가지고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망치랑 못은 여보 우리 밥 지금 실업수당 갖고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망치 못 저기 널부러지는 거 대충 그걸로 고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홈디포로 안 가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매 판매에 중요한 실적들이 나오고요. 다음 월마트가 여기 나왔었습니다. 월마트는 참고로 뒤에 보시겠지만 좋게 나왔어요. 일단 이것도 예를 또 들진 않겠어. 홈디포랑 비슷한 상황이겠죠. 맞죠? 쌓아놓은 삼양라면 요즘에 잘 나가던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월마트에서 사온 거 지금 몇 개 있는데 우리 그냥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자. 이렇게 되겠죠. 부인이 경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월마트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이번 주 실적은 다들 이제 엔비디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여기 지금 트립닷컴이 이제 나옵니다. 월요일 장후니까 곧 나오겠죠. 그다음에 메일시스라는 백화점 회사가 나오고요. 로우스도 나옵니다. 화요일 장전에 나오죠. 로우스는 홈디포에서 업계 2위인 업체입니다. 머릿속으로 눈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실업수당을 청구하러 갔어요. 남편이. 그 실업수당을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홈디포 로우스가 가지고 새로운 전동들이를 살 돈이 있겠습니까? 월마트 가서 새로운 새롭게 나온 신제품 시식을 할 돈이 있겠습니까? 메일시스 같은 이건 또 대형마트가 아니잖아요. 백화점 가서 비금속을 살 돈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다면 그렇죠? 아까 전에 시체로 다시 돌아가서 시체에다가 금리 인하를 투입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럼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디포의 실적은 그때 봤기 때문에 간단히 볼게요. 홈디포 1, 2, 3, 4 4분기 연속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부 예상치 상회가 나왔죠. 노란색이 예상치입니다. 2013년도 4분기에서 매출액이 5, 5분기 만에 예상치 하회를 했어요. 순이익은 부합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잘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그런데 예상치에 비해 매출이 5분기 만에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홈디포가 급등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실적은 아니죠, 일단. 그다음에 월마트가 나왔습니다. 월마트는 시간으로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도표를 해놓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직관적이겠죠. 월마트 실적도 나왔습니다. 월마트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분기 연속 매출액 순이익 전부 예상치 상회네요. 여기가 차이가 났죠, 홈디포랑. 홈디포도 계속해서 예상치 상회 나오다가 매출액에서 살짝 어그러진 것이 그거에서 반응을 한 거고 시장이. 월마트는 이번에도 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업성 청구원 수가 늘어나고 소매 판매가 줄어도 월마트 가서 불닭볶음면 샀다는 얘기예요, 미국인들이.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도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립닷컴 그리고 지금 메이시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트립닷컴도 마찬가지죠. 트립닷컴은 더하죠, 이거는. 홈디포나 로우스 가서 전동 드릴을 사는 거랑 월마트 가서 코스트 가서 라면을 사는 거랑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트립닷컴을 예약을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더 큰, 물론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지금 일본 여행 많이 가겠죠. 엔화는 완전 바닥으로 갔는데 달러는 너무 강세니까 미국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예전보다 많이 바꿔서 일본 여행을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일본 여행 2박 3일 갔고 5박 6일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긴 하지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실업성 청구원 수가 늘니까 막상 가려는데 돈이 없어도 못 갈 수도 있는데 트립닷컴 실적이 좋다면 그게 상세가 됐다는 얘기죠. 트립닷컴 실적 전부 다 4분기 연속 예상치 상해가 나왔네요. 전부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최상의 경우는 늘어나면서 예상치 상해라는 건데 줄어들었어도 예상치 허드를 많이 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치 허드를 굉장히 낮게 잡아놨는데 많이 상해했죠. 그래서 지금 이 트립닷컴이 역사적 신고가를 갖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립닷컴 예약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이시스입니다. 메이시스는 점포가 많이 없어졌죠. 월마트나 코스트코랑 완전 다른 형태. 사실 상류층을 위한 백화점이었는데 최근에 많은 변신을 했습니다. 감원도 많이 하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보시면 아까 했던 홈디포, 무슨 트립닷컴, 월마트에 비해서 이 지금 절대적인 수치가 굉장히 안 좋죠. 백화점이라는 유통업계의 플랫폼 특성상 이 백화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플랫폼 형태에 대한 문제고요. 어쨌든 예상치 상해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전부 다 노란색이 막대그래프 안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그래프 예상치 상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메이시스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홈디포, 월마트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 그다음에 트립닷컴, 메이시스가 곧 나오죠. 이 연결되는 이런 기업들, 로우스까지 이런 소매 판매나 소비주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아주 좋은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쭉 해놓은 거고요. 스틸 화면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쭉쭉 볼게요. 이게 저깁니다. 뭐였죠? 네, 쭉쭉 넘어갈게요. 그냥.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예, T, 트립닷컴이었죠. 트립닷컴이었고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메이시스 보겠습니다. 메이시스, 메이시스는 의견 자체가 트립닷컴에 비해 굉장히 약하죠. 당연히 투자 의견도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홀드죠. 약합니다. 그 플랫폼의 유통 특성, 유통의 플랫폼 특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차트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메이시스 1봉 차트,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박스권 상단 22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 월봉을 보겠어요. 자, 주봉, 월봉은 좋지가 않죠. 저게 고점이 아직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그 전 고점을 뛰어넘으려면 지금 36달러 이상을 가야 됩니다. 아직 차이가 엄청 많이, 여기서 더블 스코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시스라는 백화점 플랫폼의 특성상 월마트나 코스트코만큼 좋지는 않다는 거죠. 자,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월봉도 떨어졌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자, 트립닷컴 보겠습니다. 자, 트립닷컴은 완전 다른 추세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대단하죠.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성까지 돌파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갭이 있습니다. 갭 상승을 날리고 투갭이 나오고 또 갔습니다. 연속으로 한 11연속 양봉만 나오고 있어요. 자, 주봉, 월봉도 볼까요? 이게 1봉의 추세에서 멈추는 걸까요? 아니요. 주봉, 월봉도 지금 중장기 추세도 전부 상승세. 역사상 신고가의 트립닷컴이 우리나라 하나투어 모드투어랑 전혀 달라요. 자, 월봉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상 신고가 거의 근처까지 가서 만약에 6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렇죠? 65달러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강력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골디락스입니다. 원래 제목은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이에요. 고전 동화죠. 여기 나오는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입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 아빠 곰 혼혈인가요? 아빠 곰, 아빠 곰이 먹는 이 큰 그릇에 담긴 스프. 너무 투 핫. 엄마가 먹는 중간 그릇에 있는 스프. 너무 투 콜드. 애기는 투 콜드, 투 핫. 애기 안 먹이죠. 확대입니까? 아주 미지근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주겠죠. 그러니까 골디락스라는 소녀는 소녀잖아요. 여기서 뭘 먹었겠어요? 아빠 거, 엄마 거, 애기 거. 애기 곰 걸 먹었죠. 그걸 보고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까 말한 대로 그거죠. 다시 코로나 때처럼 시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시체에서 몰핀을 많이 맞아서 두드러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의 상태로 눈을 총총히 뜨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국내 증시를 향한 응원이기도 합니다. 골디락스야. 꼭 아기곰스프 골라줘. 꼭 아기곰스프 골라줘.